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얼굴마담 미스터 펄입니다 지난 1월달 2월달 해서 아르카나에서 많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 이벤트 결과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호로 퀴즈 당첨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정기준은 4명의 에디터가 모두 만장일치해서 나온 의견이고요 기타의견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호로 퀴즈 당첨자입니다 언제나 저에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왔네요 첫 번째 당첨자분은 WLSDML456 네이버컴 그리고 두 번째는 ADOPH2580 네이버컴 세 번째 분은 WING051111 네이버.com 그리고 네 번째는 4150PMB 네이버.com 그리고 마지막은 영우군요 YONGWOO5057 네이버.com입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다섯 분은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아르카나 리포트 볼륨2 그리고 아르카나 3호 그리고 아르카나 온라인 스토어 마일리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답장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스벤갈리 DVD 리뷰 이벤트인데요 그분도 저희가 이제 에디터 네 명의 만장일치로 세 분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자르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비미링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무님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세 분께서는 후지 아키라의 컨트롤 컬렉션 그리고 아르카나 리포트 볼륨2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카나 온라인 스토어 마일리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저희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...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이벤트를 할 거니깐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스터 펄이었습니다